여기는 별, 지구, 지구에 왔다, 나는 울키스 소속인 AJ, 김재섭, 이들아, 뭐라니? 되게 뭔가 머리가 우주인 같죠? 영화, 그 뭐냐, 스타트랙? 네,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정규 3집으로 컴백을 했는데요. Collage라는 앨범 명을 갖고 이제 Standing Steel 타이틀곡으로 오늘 컴백인데, 슴비다. 슴비전에 인사드려요. 그러면 무대 갔다 와서 또 다른 모습도 찾아뵙여 나중에 안녕. 슴비다.